예타 도진이 사진이다 접선 날짜는 고려 호텔 커피숍 13일 5시. 이 킹카가 도진오빠라고? 이번 모임엔 누구누구 나온대? 뭐? 누가 나온다고? 은영애 조만간 이민간다는데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비춘대. 그래? 니들 결혼하고 처음 보는거지? 왜 너 영야랑 좀 껄끄럽잖아. 매끄럽진 않지. 걔가 내 첫사랑도 뺏어갔잖니. 미란아 말은 바로 하자. 니가 영야랑 결혼할 남자한테 들이대다가 까인거잖아. 어머머머머머머 들이대긴 누가 까인긴 누가? 암튼 이번 모임에 꼭 나갈거니까. 그래 그때 보자. 은영애가 나온단 말이징? 뭐 입고 가지? 명품으로 확 휘감아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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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? 됐지마 됐지마. 넘어져. 엄마 이 이 이 이 남자가 도 도 도 도 도 도 dl 오빠래. 어디에? 어머 왠일이니? 인물 났다. 그치 그치? 나 땡 잡을 것 같아. 얘 얘 얘 땡을 잡기 뭘 잡니? 이제 곧 재벌 사모님 될 텐데. 교양있게 응? 엄마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건가 봐. 청단둔 며느리. 덕분에 네 엄마 꿈도 이루어지는 거지. 평창동 사모님. 나 동창이들 만나러 가는데 가서 자랑해야겠다. 우리 싸위.